인선엔티라는 기업이고요. 인선엔티는 건설 폐기물 처리와 폐차 재활용 전문 업체입니다.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구조물 해체, 수집, 음반 등의 중간 처리, 순환, 골제 생산, 매립과 같은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건설 폐기물 처리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2011년에 설립된 인선 모터스는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해체 재활용, 자동차 파쇄 재활용, 중고 부품과 중고차 판매 사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2016년부터 사업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가파른 실적 성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2017년 2월 인선 ENT의 최대 주주가 IS 앰버 제일호 유한 회사로 변경이 됐는데요. IS 앰버 제일호 유한 회사는 종합건설 전문 업체인 IS 동서가 주요 주주로 출자한 PEF 사모펀드로서 실질적으로 IS 동서가 인선 ENT를 인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사와 IS 동서 간에 사업 시너지도 어느 정도 기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인선 ENT입니다.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선 ENT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오거레일만에 지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선 ENT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경쟁력을 어디에 두고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회사 인선 모터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선 모터스는 제품의 품질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쟁사들의 철 스크랩은 불순물 함유량이 높은 고망간철인 반면에 동사 제품은 불순물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망간철으로 평균 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타사 제품 대비해서 킬로그램당 50원에서 100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폐차 처리 규모 자체도 전체 열쇠 기업 업체 중에서 동사가 연간 28만 8천 톤으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품의 품질력과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인선 모터스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업은 건설 폐기물 처리 부분인데요.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점이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5년에 영업이익률 11.7% 기록하면서 영어 흑자로 전환을 했고 2016년 영업이익 155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은 21.7%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도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과거 2015년 택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설 공사가 있으면서 건설 폐기물이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인 약 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건설 폐기물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같은 업황 호조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사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실적 성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7월 말까지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를 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올해 3분기 누적으로 15.4%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 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성장은 주가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최근 주가 낙폭 요인이었던 포스코 손해배상액 증액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에 포스코가 손해배상금 310억 원을 증액 청구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포스코와의 소송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동사 주가는 급락 후에 단기적 횡보 상태에 있었는데 10월 31일 날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스코가 증액한 금액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이 오히려 1심에 91억 원 대비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소폭 감소하니까 동사에 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포스코 손해배상금 증액 관련 리스크는 일단 해소되었고 단기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던 우려가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주가는 지식적으로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중요한 요인으로 실적 성장을 꼽아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정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올해 일단 연간 매출액은 YOY 22% 성장한 1,650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38% 성장한 25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본업인 건설 폐기물 사업도 긍정적이지만 자해산 인선 모터스의 실적 호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과 물량이 두 개 측면에서 모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선 모터스의 실적 성장이 전사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크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익성 확대는 체질 개선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일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이같이 예상하는 이유는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선 모터스의 수혜가 되는 고철 가격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용역의 가격 또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매출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고정비 효과가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2018년에 광양 매립장이라고 건설 폐기물 전반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인데 사업이 재개가 될 예정이고 2019년에는 4천 매립 소각장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매립장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광양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 중지 전에 매출액 2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48%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매립장 영업이 본격화될 시에 향후 전사적으로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인선 ENT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 토러스 투자증권 김용호 연구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